그 중국과 홍콩에 가서요. 그 중국 허준을 만나고 많이 나아졌어요. 아 거기 뭐 침 넣으신데? 네. 뭐 초음패랑 뼈척추 맞추는 거랑 해가지고요. 1cm가 더 컸어요. 키가요? 네. 목추랑 추를 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맞추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부러지시는 분들을 맞춰서 반대 따겨놓으시는 분들이라 제가 몸이 이렇게 많이 휘었고 또 이쪽이 많이 다쳐가지고 쫙쫙 펴주시더라고요. 그런데 실수는 어깨를 더 늘려 놓은 것 같아요.